K-poppedia, 브랜뉴 데피니션 of K-pop 인기 아이돌? 세 번째 인기 아이돌, 몬스터X, 민혁 만약 당신이 뒤늦게 남자 아이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몬스터X라는 보이그룹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정신줄을 놓쳤고 그 중에서 라푼젤처럼 빛나는 금빛 머릿결에 잘생긴 한 남자가 눈에 맺히기 시작했다면 그의 이름을 제가 한번 귀엽게 불러보죠 맹몽아! 멍멍이를 닮아 멍몽이가 됐고 다시 밍몽이가 되었다는 그들만 아는 닉네임의 민혁은 몬스터X의 입덕깨기 비주얼이란 칭호에 걸맞게 각종 커뮤니티에서 적금 말도 우야? 라는 질문과 관심을 받으며 꾸준히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개념 돌 안에서도 확연히 빛나는 섬세하고 친절한 민혁의 선진국형 에티켓은 모두가 주목할 것입니다 감사해요!